정우성 씨를 홀렸다고요? 아 이거 저 봤어요? 그죠? 저희가 2015년 청룡영화제 축하무대 중에 정우성 선배님께 명대사를 같이 바꿔서 해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뭐라고 하셨죠? 정우성 내가 원작하면 나랑 사귈래? 그러니까 정우성 내가 원작하면 나랑 사귈래? 너와 난 입을 맞춰 원래 문별 씨가 정우성 씨 팬이래요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눈도 못 마주치고 사귈래? 눈 못 마주치면서 사귈래? 그 이후로 인사하러 하시던가 그런 자리가 있었어요? 인사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없었어요 영상 편지를 많이 보내긴 했는데 너무 영상 편지를 이쪽에서만 가 너무 영상 편지나 이쪽에서만 가 너무 영상 편지나 이쪽에서만 가 감사합니다.